호주의 정치, 행정의 중심지로서 빈틈없는 계획도시인 호주 캠버라. 호주 최대 규모의 전쟁 기념관과 세계 최고 높이의 국기 계양대에서 펄럭이는 호주기가 도시를 지키듯 내려다보고 있는 캠버라의 호주대학 랭킹 8위인 유니버시티 오브 캠버라, 호주 캠버라 대학이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률, 신입 초봉, 학생 만족도에서 최고 수준 대학 중 하나인 호주 캠버라 대학. 글로벌 명문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가진 호주 캠버라 대학에는 약 90여개 나라에서 온 만 천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죠. 1967년에 설립된 캠버라 대학. 캠버라 대학은 호주 브루스와 브리스번의 복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테크놀로지 파크, 호주 스포츠협회, 캠버라 공대 캠퍼스, 주요 병원과 몇 개의 정부 부서 기관이 있는 호주 브루스와 아름다운 강과 인공해변 사우스 뱅크를 자랑하는 호주 브리스번에서 캠버라 대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캠버라 대학은 부절 영어학교 UCELI를 가지고 있는데요. UCELI는 캠버라 유일의 공식 IELTS 시험센터로 재학생들은 모두 캠버라 대학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버라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만 준비가 아직 덜 된 분들은 캠버라 대학 캔버스를 이용하면서 대학 진학 준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캠버라 대학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일반 영어 과정은 외국 학생들의 캠버라 대학 진학과 취업 등을 돕는 과정이죠. 학생들은 호주, 영국, 미국인들의 영어를 공부하고 신문과 매거진, 소설 등을 읽으면서 영어 사용권 국가의 문화를 익히게 됩니다. 아카데믹한 영어를 원하면서 해외 대학 생활을 먼저 경험하길 원하는 분들에게 캠버라 대학과 보설 영어학교를 소개해드립니다. 대학교 또는 테이프에서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 준비 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테이프는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실용적인 기술을 흘려내는 주립기술전문대학으로 호주의 각 주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이프에서 전문 수료, 디플루마 과정을 공부한 후에 영기대학의 관련 학과로 진학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에세이 및 보고서 작성, 대학에서의 노트 필기, 발표 준비를 준비하게 되며 IH와 토플 시험도 준비하게 됩니다. 졸업 후 전문 분야의 취업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대학 진학 준비부터 호주 명문 캔버라 대학에서 시작하세요. 대학 진학 준비 과정 외에도 캔버라 대학으로의 진학을 원하지만 입학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부 예비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부 예비 과정에는 캔버라 대학의 MBA 또는 MIB 과정 준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더 인터내셔널 액세스 프로그램, 외국 학생들의 학부 과정 2학년 편입을 지원하는 더 디플루마 프로그램과 외국 학생들의 과학 과정 입학을 지원하는 더 케미스트리 프리퍼레이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학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캔버라 대학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 진학에 성공했어도 낯선 해외 대학에서 어떻게 적응할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캔버라 대학은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버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이름에서도 참 정겹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정겨운 느낌을 주는 버디 프로그램 외에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의 학습 능력을 발전시키는 학업 지원 서비스, 학생 건강을 지원하는 보건과 상담 서비스, 학생의 클럽 활동까지. 캔버라 대학의 학생 지원 서비스는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나날이 발전합니다. 정보기술, 경영, 법률, 회계, 공학, 교육, 간호학, 환경학, 스포츠학 등을 포함한 약 30여 개 학과가 개설된 캔버라 대학. 호주 사회에서도 취업률 등으로 인지도가 높아 학교의 오픈데이는 캔버라 대학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입니다. 학과 공부를 같이 하면서도 치밀한 관계가 조정되지만 캔버싱의 숙박시설인 컬리지하우스, 인터내셔널하우스, 유니버시티 빌리지 등에서도 글로벌 학생들 간 교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아름다운 호주가 일창의 나무 속에서 피곤함을 달리는 관목 보호지역이 매력적인 호주 캔버라에 캔버라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캔버라가 있습니다. 일할 곳 많은 나라 호주, 그리고 공부할 대학 많은 나라 호주에서 시작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호주 대학 랭킹 8위 대학인 호주 캔버라 대학이 여러분의 글로벌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호주 캔버라 대학으로 지금 도전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